안녕하세요 전유리입니다.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저는 마마시타 앨범 제작 이후에 다음 곡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. 지난 마마시타 때는 제가 직접 제작과 계획을 하면서 내가 곡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앨범에는 직접 곡 제작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. 네 곡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곡이 나와가지고요.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.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솔로 앨범 펀딩을 오픈하려고 합니다.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항상 열심히 하고 발전하는 유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